여보세요? 마침 너무 보고 싶던 참이었는데 딱 맞춰 전화했군요. 우리 마음이 통했나봐요. 자자인가요? 지금 목이 좀 잠겼는데 잘 나오려나?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아 진짜 자면 안 돼요. 좀 더 목소리 듣고 싶단 말이에요. 우리는 꿈에서 만나요. 그럼 아무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마음껏 말하고 꼭 끌어안아 줄게요. 잘 자요. 멋진 사람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